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이야기 세번째입니다. 수복역대 조세포탈로 고발했더니 결국은 31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과 바다라고 적은 겁니다. 제목을 노인과 바다 해명의 줄거리 내용을 보면 청세치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결국은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수복역대 조세포탈 금액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뜯어먹었냐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보는 거죠. 뜯어먹은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애당초 과세관청이 잘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사첩자 갑에 대해서 한 225억 225억 이거는 이제 지방세 포함.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252억 종소세 이자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신고 안 했다. 사첩을 하면서 그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본세가 184억이니까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203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소세 포탈이죠. 이게 다 안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조세포탈의 정범 정범으로 고발한 거죠. 고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주다. 이 사람들이 전주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했던 여섯 개 업체 여섯 개 업체 대표 공동대표 앞에 가지고 일곱 명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조세포탈 혐의를 돈 방조한 것이다 해가지고 종범으로 같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검찰에다가 보냈더니 이 사람은 갑과 을은 무혐의예요. 무혐의. 왜 무혐의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일곱 명이 정범 방조범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범이다 이거예요. 정범 이 사람들이 정범이다 이거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고검에 어느 부장검사 검찰에서 이런 상만 여러 개 받은 청렴한 검사래요. 그래서 그 검사한테 가서 이 사건 말하고 이 사건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건처를 다 받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해서 그분 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 방 같은데 이 방에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사건처를 내놨는데 내가 이 사건처를 적 보니까 전부 다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경찰이 조서 받는 게 전부 다 참고인 진술 조서. 뭐 이 사람들 뭐 진술 조서. 그런 걸로 그냥 사건 기록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혐의. 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범 그 근거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갑물은 정범인 된 무혐의. 무혐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1, 2, 3, 4, 5, 6. 이걸 크게 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이 사람들이 정범이 되어버렸잖아요. 고발을 이 사람들이 정범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정범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공소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다 해보면 이게 181억. 181억 포탈에 딱 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포탈세액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포탈세액을 산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정범에 대한 방조범이니까 정범에 대한 포탈세액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자기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떤 근거로 계산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탈세액을 자기들이 계산을 한다? 저는 이런 사건을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을까? 참 미스터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아 저희들이 이거 이 세액 잘못 산정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다시 다 합해서 31억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법원이 오케이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줄게 허가해줄게 해가지고 31억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포탈세액이 31억이니까 이 사람들의 벌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7억 5천만 원, 7.5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억, 2억, 6억, 6억, 3억, 3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른 벌금을 납부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항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일단락 딱 돼버린 겁니다. 이 판결문이 이제 나중에 행정, 이거를 또 행정법원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판결문을. 스스로 판단 안 하고 이거 판결문 기다렸다가 아 이렇게 형사 판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범이고 이 사람들이 실질 그거겠네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해에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세청은 이 사람들이 자금 동원, 자금 능력이 없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전주 사채업을 하느냐 공정 대부 금액이. 대부 원금만 해가지고 1조 880억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값에 대해서는 한 200억 가까이, 25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 압류를 했다 했잖아요 어제. 근데 이게 값하고 우리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동생인데 값은 이쪽에다 돈 좀 빌려주고 을은 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을은. 을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을이 한 74억 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은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고발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특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74억을 빌려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자소득이 이 74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2억 3천 6백만 원이다. 3천 6백만 원이다 하면서 이 검찰 모염이 나고 난 뒤에 얼른 세무서장이다. 관할 세무서장이다. 나 2억 3천 6백만 원 안 냈다. 세금 그동안 내가 안 냈으니까 이제 내게 하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행 계좌를 쓰는 게 공소장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참행 계좌가 이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이 사람은 30명, 15명, 그 다음에 35명, 그 다음에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참행 계좌를 이 사람들이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주다. 실질적인 전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 실질적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국세청이 더 잘 알지 검찰이 더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이 사람이 갑과 을이 전주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금 추정은 국세청이 해본 거죠. 그런데 1과 2, 3, 4, 5, 6은 자금 동원 능력이 없다. 자금 능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주다 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 1, 2, 3, 4, 5, 6에서 발행한 수표. 수표가 그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마지막 최종 사용처는 이 갑, 을의 전처부터 후처, 그 다음에 의뢰처, 그 다음에 갑의 여동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부동산을 사는데 취득자금으로 썼더라. 아 그게 국세청이 밝혀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누구 또 C라는 사람한테 18억을 주는데 이 18억이 이틀 만에 전액 출금해 가지고 이 갑한테 다시 들어가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볼 때 이쪽에서 쓰는, 발행했던 모든 수표는 다 갑, 을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 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전주고 1, 2, 3, 4, 5, 6은 그냥 바지 대표일 뿐이다. 라고 국세청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사람은 무혐이다 이거예요. 무혐이고 을이 오히려 이렇게 돈을 이쪽에다 돈을 빌려주는 전주였다. 갑은 아예 빼버려요. 이 수사 단계에서는 갑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전혀 검찰 수사 단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 이 사람이 돈을 이쪽으로 빌려준 걸로 검찰은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바꿔요. 검찰이 바꿨으니까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국세청이 너는 잘못한 거야. 네가 고발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181억으로 이 사람들이 다 판 금액이 포탈색이 이것이다 해 놓고 법원에 가서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우리가 좀 계산 잘못했다. 추계 잘못했다 하면서 공소장 변경 좀 허가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31억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1억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7.5억, 10억, 2억, 6억, 6억, 6억 이런 식으로 벌금형이 딱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벌금을 완납을 해 버리죠. 완납을 하니까 나중에 행정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금 동원 능력이 있네. 벌금을 납입한 거 보니까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에는 아주 큰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설령 국세청이 100% 부실가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실가세를 판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받기가 그렇게 힘든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큰 힘들이 걸려 있는 것은 누군가가 국세청이 잘못했네요. 뭐 하면서 탁탁탁 빼고 이거 빼줄게. 이거 빼줄게. 우리가 알아서 빼줄게. 이런 느낌이 확 확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지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기소가 국세청 고발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리고 그대로 법원은 그러고 나서 판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기에서 핵심은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나 가지고 국세청 고발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모르겠다. 이겁니다. 나 지금이라도 좀 이건 뭔가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제 사건이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꼭 검찰의 어떤 미제 의문사 같은 그런 사건, 그런 위원회가 또 있으면 이 사건을 꼭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행정법원에 가서 내일 이제 다음 회차에는 이제 행정법원, 이 판결에 따라서 행정법원이 또 그렇게 이 갑불이 전주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힘이 흘러지고 어떤 전략본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전략을 짜요. 친밀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 행정법원 이쪽에서 행사 판결을 이제 변호인이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 출신이 해요. 그리고 그 노폼에서 하고. 그런데 이쪽에, 이쪽에서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몇 명은 행정법원에서 대리를 했던 그 노폼. 거기에 이제 법원장 출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노폼에서 하고, 이쪽은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법인에서 달라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이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갑의례 형사 대리인이 누구였느냐? 형사 대리인이. 검찰 수사 때까지 누가에게서 대리를 했느냐? 저는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 고검 쪽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행정법원 1, 2심 했는데 3심으로 대법원 상고. 좋아 그러면 상고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상고를 포기하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 상당하게 국가 공조직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조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만일 노비가 있었다면 노비는 이런 식으로 큰 사건에는 노비가 다 존재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서민들이 노비한다고 해봐야 그건 낚시바늘이나 걸리죠. 세무조사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둘 사이 관계자는 납세자하고 조사자하고. 조사자가 이렇게 칼을 쳐야 되는데 눈 감아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눈 감아 달라. 눈 감아 달라 라고 하잖아요. 눈 감아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눈 감아 줄래 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하니까 중간에 누군겁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중간에서 그거를 거래해 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 이거 내가 돈 받아 가지고 줄 테니까 해줘 라는 식의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청탁비리잖아요. 세무조사 노비가 크죠. 단위가 크죠. 왜냐하면 눈 감아 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미 공론화 됐는데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고발을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는 노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대가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고발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노비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고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조사 포탈 액수를 조금 더 낮춰 달라는 노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미 고발이 돼 가지고 고발장까지 갖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꿔 버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스스로 바꾸겠습니까. 바꾸는 데 얼마나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다 국세청 해주는 대로 이렇게 따다닥 쌓여 나오면 되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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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해. 막 이런 게 이제 검찰이 하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고발을 한 사람 당신이 잘못했구만 고발을 그러면 조사를 할 거니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하면 당신 잘못했네 잘못했다 하면서 국세청 사람은 우리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못했잖아 하면서 그걸 오히려 반박하고 국세청 사람을 반박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검찰 수사관이 몇 명이다구요. 이거 아는 사람이 한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위에 검사지.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건 중에서 아주 그 뭡니까. 각본이 아주 매끈한 각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각본이 뭐냐. 결국 국세청이 잘못 부실 가세를 하고 잘못 고발한 거에요. 그러면 납세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이거를 풀어내는데 아주 매끈했다 이거에요. 결론은. 아니면은 국세청 고발은 잘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무마를 시켜버렸던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매끈하게 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정관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진짜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 나라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어찐다고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도 당연한 거를 그랬구나. 당연하게구나. 야 국세청이 잘못했겠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듣게끔 유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요. 이 나라는 요순시대가 됩니다. 그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